정부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우선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납품단가 현실화를 이뤄 공정한 거래의 문화가 민간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수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기업이 정부를 대상으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시장은 중소기업이 대량 납품을 통해 판로 문제를 해소하고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 쓴 비용은 92조 2천억 원.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현행법상 정부가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에 쓰도록 하고 있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큰 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관행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달 시장이나 아니면 민간 하동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니면 자제 인상 등에서 해당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의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인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이 같은 품목을 정부에 납품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의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계약이 체결돼 임금이나 원자재가 올라도 납품단가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않았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 계약 시 물품 규격을 민간 거래 규격으로 표준화해 가격 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고가 구매를 야기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 등을 근절시키되 최저임금 등 적정 가격을 보정하기 위한 노력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가장 큰 손은 대기업인 만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하지 못한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 납품단가 현실화 노력이 민간 시장의 납품단가 개선으로도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